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도 대구 광역시의 충남구의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순리대로 크게 무리 없이 5.18 관련된 발언 이 문제를 설기롭게 넘어서고 그냥 무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추장한 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5.18이 참 좀 이렇게 이제 성력화 돼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역감정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이렇게 그냥 내놓고 하지 않지만 신문 댓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 그 심성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강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5.18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찬반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고 이런 건데 그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평가가 정확하게 끝나지 않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법을 만들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양식 있는 사람들은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하겠죠. 미학인된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견해를 허용하는 것이 그게 민주사회인 거죠. 우리 헌법정신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악수를 두지 않고 도태우 변호사를 후보에 낙마시키거나 그런 조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천만다행으로 국힘이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결정이 내리지기 전에 정치를 한 30년 정도 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착하게 논평형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분이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된 사람을 과거에 그가 가진 개인생각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다는 건 자유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아주 한 문장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졌던 과거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재단할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있으면서 우리를 온갖 비난과 비방까지 한 사람들도 단수 공천하고 좌파 출신 인사도 영입하여 공천을 주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하지 않았나 최후로 막말했다고 공천 취소에서나 법원 가처분으로 공천 취소가 취소되고 선거 망치고 후보자 망친 일을 벌써 잊어버렸나 그것은 이미 시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미 최종 정리된 사안이다. 경선은 경선 결과 발표로 후보자가 확정되었고 당의 최고의 의견은 확인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조인 출신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를 받게 애초부터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옳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참 부당한 일들이 많은 거죠. 제가 그듭 5.18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학교나 일반 시민이나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고대사도 아니고 다 결정이 된 거면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이제 무리하지 않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비원회가 잘 결정을 내려서 화문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법 시간이 됐죠.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마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나 이런 sns에 글을 올릴 때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글이 여러분의 장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sns. 우리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들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이 좀 그친 것 같아요. 말이. 그런데 말은 그칠지만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글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어떻든 흔적이 남는 것. sns나 이런 부분에 글을 남길 때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해 줬던 것 같아요. 말도 다듬어야 되지만 말은 사라지고 말지만 글이라는 것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남긴 걸 잘 안 하지만 sns에 이런 글을 남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남기죠. 왜 그러면 그 글이라는 거가 남기 때문에. 옛날에는 참 글을 또 많이 남겼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글을 안 남기죠. 별로 그렇게 의욕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장해찬 의원이 후보가 35세 내 1988년생이고 경력이 좀 독특하네요. 어쨌든 학력은 고졸이네요. 대졸은 아니고. 이 장해찬 의원이 보면 지금 35살이면 지금부터 10년이면 20대 초반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털은 거의 20대면 대부분 다 완성이 되죠. 여기 보시면 짧은 글이지만 오늘 글을 보다가 한 분이 스티브 손이라는 분이 가세연 생방송을 보고 캡처했습니다. 김당원인데 실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글을 아마 가세연이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장예창 후보가 25살 때의 글입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런 글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느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세대에는 저희들도 20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앙할 수 있는 놀라운 글이거든요. 글이란 것은 한 사람 내면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2012년 2월 27일 사무실 1층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 남긴 겁니다. 이건 정말 내가 옳지 않은 일이죠. 물론 이런 걸 지적한다 해가지고 보면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장예찬 씨를 안 찍을 일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뭐 예당 텃밭이니까 당선이 되겠죠. 그러나 장예찬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잘 드러낸 문장입니다. 25살 정도가 되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도무지 내가 25살이나 여러분이 25살 때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농담이라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실 1층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참 이 양반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의 텃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공직자가 되는 데서 큰 결격사회인 거죠. 사전에 이름 나왔으면 아마 공천관리변에서 글렀을 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말과 글은 다르죠. 글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35살 때는 25살 때는. 자 보시죠. 부산이 좋다. 본가 앞마당 같은 광안리. 고막에 꽂히는 사투리 오빠야.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놈이 설계한 신의 도로. 말이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미친놈이 설계한 신의 도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통 명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냥 글을 20대 말에 어떻게 미친놈이 설계한 신의 도로.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센터 인모들. 이제는 옛 친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산역에 내려 닿지 않게 글쭉한 쌍욕을 뱉으며 어렸을 때 마냥 다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여러분 논평하는 것은 논평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해석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거친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20대가 되면 이미 털이 다 잡힙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코믹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국민들이 다 봐줬으니까 경선을 통과해가 이런 국회의원 빻질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글을 보면 글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여러분들 크게 전환을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밭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뭐죠? 그친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세는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말과 글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될 나이인 거죠. 제가 느끼기는 너무 거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 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은 정제대자한테서 그냥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짧은 생각이든 긴 생각이든 글이 사유의 이름들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면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글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젊은 애들한테 SNS에 글 남길 때 주의해라. 똑같은 거죠.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